네, 이제 개장까지 한 1시간 반 남짓난마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통해서 어떤 시장, 어떤 전략 세우면 오를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 이주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대차와 LG가 대규모 투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현대차가 3년 동안 68조, 그리고 LG가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각각 20조 투자가 되겠는데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뽐냈었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계속 높은 상황에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소식이 현대차의 주가를 다시 한 번 상승시킬 만한 트리거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또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냥 단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결국에는 주가를 다시 한 번 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할 만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좀 이미지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업은 보통 이제 지금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먹거리를 항상 장착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차가 참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주주 환원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좀 믿을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이 흐름이 좀 당분간은 유지되고 또 주가의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현대차 현재 주가가 한 23만원, 26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으로 봐야 될까요?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0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숨에 그 가격대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인도 법인에 대한 IPO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4년을 또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회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겠죠.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또 기대감을 장착을 하고 저는 주가의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한 30만원까지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30만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어제 현대차의 투자 소식 꽤나 그 금액이 크잖아요. 이 소식의 주가 상승 트리거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 시점 현대차의 주가는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투자 소식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국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것으로 뭔가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소프트웨어 중심차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AI 붐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자율주행, 만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AI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해서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보름 전이었을까요? 현대차의 시가총액도 한 번 넘어섰었는데 빠르게 되돌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아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현대차보다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좀 작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아가 더 좋냐 현대가 더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두 기업의 약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둘 다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아라는 그런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특수목적차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일시적으로 쉬어간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수급적으로 조금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현대차나 기아나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현대차도 괜찮고 기아 내려갈 때 모아가는 관점에서도 괜찮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현대차 말고도 LG 쪽에서도 투자 소식을 알렸잖아요.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뜯어놓고 봤을 때 절반이 앞으로 미래 동력에 투자를 하겠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같은 미래 기술이었고 나머지는 배터리 부품, 디스플레이 같은 데 집중이 될 거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장기 전략 방향을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적으로 똑같은 중장기적인 먹거리와 전략을 내세워도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있고 수급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 또 투자자들에게 이미지도 중요한데 LG라는 기업은 지금 TV, 가전, 판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우려심도 있고 글로벌 영업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어서 똑같은 비슷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세우더라도 약간은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당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살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번에 주주환원 쪽에서도 약간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먹거리랑 이런 것들의 장착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도 좀 주가가 불이 붙어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뉴스가 투심을 끌어올릴 만큼의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네요. 주주환원 쪽을 먼저 좀 힘써야 된다? 네. 일단은 살짝은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계획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처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끌어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주가의 흐름 지금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당장에 좀 수익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LG에 투자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현 시점 매력도를 따지기에는 조금 떨어진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당장에 막 이런 5년 동안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주가를 업 시킬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랑은 다른 결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LG 같은 경우가 물론 LG 앤솔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LG전자랑 LG노텍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 너무 매출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장 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LG 같은 경우가 애플카 이슈로 모멘텀으로 상승 주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노텍이랑 LG전자랑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쪽 그리고 지금 애플 아이폰 향 매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아이폰 수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 애플카 철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앞으로 원래 계획했던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 사실 이 5조 동안 100조를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거 뭐야? LG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 안 되네? 그리고 뭔가 자꾸 뭔가 이렇네? 그리고 사실 전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매출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사실 그런 매출처 다변화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 직면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는 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건 원체 애플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애플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들의 주가도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좀 긴 호흡에서는 괜찮으나 역시나 여전히 지금은 모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럼 현대차 LG 대규모 소식 속에서 수혜를 볼 종목들은 분명 있잖아요. 올라갈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여기서 또 현대차, 기아차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품을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중심차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호터에버랑 그다음에 LG 노텍을 좀 보고 싶은데 LG 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플향 매출, 아이폰 매출에 대한 취중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장 사업에 조금 약간 힘을 실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그리고 전장, 자율주행 이쪽으로 연결되는 쪽에서 LG 이노텍이라든가 LG전자가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고 현대호터에버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현대호터에버 같은 경우는 그런 전 대표의 어떤 이슈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 기업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악재들을 털어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공포에 또 하락하는 타이밍에 매수해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호터에버는 어제 한 4%가 넘게 올라서며 마무리가 됐네요. LG 이노텍까지 말씀 주셨고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여전히 좀 부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부품 말씀 주셨어요. 부품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가가 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부품 관련된 종목, 청호하이텍과 서현 이하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좀 현대차 아직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플러스, 서현 이하 그리고 성우 하이텍까지 대표님의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알테오젠이 급락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블록될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이 소식에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10% 이상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심을 얼어붙일 만한 이슈일가도 궁금하고요. 알테오젠 원체 핫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 조정이 기회일까라는 질문도 드려보고 싶고요. 먼저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이제 추세가 돌리냐 아니면 끝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아직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일까요? 저는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요즘에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살짝 눌렀다가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다시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직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소멸된 건 아닙니다. 물론 블록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 이제 끝났냐 이렇게 판단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어제 뚝 떨어진 거 보고 아 들고 있기도 뭐하고 지금이라도 대응을 할까 말까 분명히 이런 고민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들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굳이 지금 좀 먼저 사신 분들에게는 사실 걱정이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아찔아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고점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을 만약에 많이 들어가셨다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더 받는다 그러면은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 섹터 랠리가 지금 아직 뭐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진짜로 금리 인낙까지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 쪽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유자, 기보유자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본부장님의 한마디였고요. 대표님은 알테오젠 급락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시장은 어쨌든 수급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어저께 블록딜이 이제 나왔을 때 내용을 좀 보면 공동창업자 지금 박순재 대표의 아내 되시는 분이 또 블록딜을 한 거라서 또 할인률을 봐야 되는데 할인률도 생각보다 높았고 이제 목적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사회에 좀 하겠다라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런 목적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투심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이유는 지금 향후 이제 알테오젠이 어떻게 가느냐에 좀 문제가 봤을 때 MSCI 지금 편입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다른 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마일스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알테오젠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이 어제 은봉으로 마감했고 하락 마감했지만 그쪽 관련된 쪽이 좀 더 기울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저께 박순재 대표가 이제 보유 지분 현금화 계획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더 다시 한번 오늘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 지금 당장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기는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믿고 탑승을 하셨으면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끌고 가보자 보유하고 있다면 어제 할인율이 9.9%로 나왔더라고요 할인율보다 더 떨어진 채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또 연말에 대한 락업 물량도 나올 예정이어서 근데 뭐 그건 먼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암학회 일정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론 뉴스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지금 암학회 앞두고 나서 이제 어저께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레고 캔바이오가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오스코텍 유한양의 앱클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HF이랑 알테오젠 관련돼서 좀 조정을 며칠 동안 받다가 오히려 학회 일정을 앞두고 좀 자리를 마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학회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테오젠 3천당제 HF이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또 관심도가 또 그쪽으로 좀 기울이면서 오히려 학회 일정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물론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다 시세를 뽐내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스코 일정도 있어요 5월 31일부터 6월 초까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HLB가 또 9%가 넘게 빠진 채 마무리가 됐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블록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두려움 우리도 혹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지금 새롯뉴스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쪽이시죠 지난번 화요일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현 시점 어떤 제약바이오 괜찮다고 보세요? 네 저는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거 그대로 가졌습니다 3일 제약하고요 레보캠 바이오 가졌는데 3일 제약은 또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계속 꾸준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뭐 학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굴 관절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FPS랑 같이 뭔가 지금 MOU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일리아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 제약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으로는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레보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상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요일에 나오셔서 3일 제약 말씀 주셨고 급등 나왔었고 어제는 조금 쉬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여력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개장 앞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되게 또 잔잔할 것 같습니다 PC 가격 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어서요 네 다우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반도체 종목분들이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그런 흐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PC 가격 지수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점에서 자꾸 막 이렇게 매수를 노리고 막 이렇게 공략해보시는 분들은 고점 매수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더 올라가겠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더 가네? 반도체 더 가네? 이러한 투심도 있겠지만 야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아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경계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잘 조절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개장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놀라울 만큼 계속 가고 있어요 테크잉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진짜 곡정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매수하고 싶으신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의 이동이 워낙 빠르고 또 차별화 장세가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PC 이벤트 이후에도 또 시장 방향성 더욱더 명확하게 잡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오히려 아직 좀 더 오르는 바닷건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견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 거 없다 급하다 체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의견 이렇게 전달 받아봤고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